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간단히. 소개 이거를 윙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다. 빠지면서 싹 때리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제비 한 4번 나갔던 것 같은데. 잘 못 보셨네요. 18번 나갔는데. 프로 파이터들도 좀 껴줬으면 좋겠습니다. 서치면 갑니다. 자 무에타이를 두 달 정도 배우다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서 그만둔 박현우 도전자. 자 이제 김훈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펀치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 어 어어. ㅎㅎㅎㅎㅎㅎ 오오오 주세요. 누르지. 누르지. 눌르지. 우리 누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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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계속 진수 형님 계속 기다리자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우리 박현우 도전자의 타격 실력이 육진윤 선수를 넘어섰거든요 이제 박현우 도전자가 팀을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은 럭셔리하게 훈련을 가르칩니다 예전처럼 타이어를 질머매고 뛰고 이런 훈련법은 지났다 이거죠 바로 럭셔리한 걸 선택하세요 잠깐만요 아니 너무 우리에게 듣지도 않으시고 우리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저는 이거 소돈 선수 팬이어가지고 아... 프로파이 다 고정되어 있으면 우승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화이팅 화이팅